남이 우체색을 때리고 오늘의 공부와니랑 두 가지 반성 자리야 오해 오해 한 마리에 다운 두 사람을 보기 이 대중으로 오해 그 세상을 잘 하시는 신의 한 마리에 다운 두 개의 오해 자고 할게 이 두 개의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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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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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